1대0 한 점 앞서 있는 이충복 선수의 2인위 공격. 3뱅크. 됐어요. 네, 2점을 추가합니다. 이충복 선수는 오늘 두 번째 뱅크샷을 성공하면서 3대0을 만듭니다. 정확한 두께에 맞고 득점이 되는. 스피드 사용도 아주 알맞게 진행이 됐던 좋은 득점이었습니다. 이충복 선수 옆돌리기 시도. 이번 세트를 무조건 따내야 되는 이충복 선수이기 때문에 초반에 일단 기세는 좋습니다. 저는 좀 투쿠션이 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을 했는데 워낙 두꺼운 두께로 잘 밀어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3쿠션 지점으로 제대로 내려 꽂히는 득점이 됐습니다. 옆돌리기도 있지만 뱅크샷 5쿠션으로 됐어요. 됐어요. 좋습니다. 뱅크샷 두 개 곁들여서 5득점 연속해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완벽한 라인으로 진행이 됐던 뱅크샷 득점이죠. 다음 공군 지금 연결이 조금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옆돌리기로 공략하고 있는 충북 선수인데요. 좋아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충복 선수도 사실 웬만한 배치, 실수가 사실 크게 많지 않은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오늘 좀 어려운 배치들이 좀 많았던 이 충북 선수였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옆돌리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는 지금 뒤돌리기 5쿠션. 와! 이 공이 넘어갔어요. 여기서 득점 행진은 멈췄고요. 6점을 추가했습니다. 7대 0입니다. 노란 공의 위치가 지금 코너 각보다는 정말 미세하게 짧은 쪽이었는데 사실 이 득점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무십하여 정상적으로 요. 아멘